다시 영어를 시작해야지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S에 집착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들아 오늘 지금 이거 선생님이 쇼츠르르 만들어놔서 집에 가면 보세요 자 일단 가운데 동사가 있죠 이건 이제 발음상 이후로 얘들아 발음상 이후로 피가 하나 더 생긴 거에요 발음상 이후로 피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자 동사에다가 뭘 플러스하면 able을 플러스하면 이게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돼서 형용사가 돼요 동사할 수 있는 그러면 stoppable 하면 뭐에요? 멈출 수 있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언이 들어가면 반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이라는 표현이 돼요 단은 안 돼요 없는 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쇼츠에다가 얘들아 unbreakable도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놨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알 때 그 unbreakable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리고 unbelievable 이라는 말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쇼츠 보면서 이 부분을 언 동사 플러스 able 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게 우리 be able to라는 게 있거든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배우냐면 can이라고 배워요 동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be able to가 무슨 뜻이 돼요? 동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에요 be 동사 있잖아요 그치 able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하면서 항용사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be 동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태다 해서 can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can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able 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잘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두 가지야 지금 대사랑가 가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i will smile 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본 이 영상에서는 i will smile 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이 가사를 쳐서 네이버에서 나오는 가사는 이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발음을 들어도 i will도 괜찮고 올도 괜찮아요 이건 발음을 들어도 되게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는 거의 all smiles 라고 뜨거든 지금 유튜브에서 봤을 땐 i will smile 도 있기는 해요 두 가지를 그냥 다 갈게요 왜냐면 가사 자체가 옛날에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일단 만약에 i will smile 이면 뭐에요 나는? 웃을 것이 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얘들아 smile 근데 지금 여기서 all 하면 모든 이기 때문에 all smiles 하면 모든 웃음 들 해가지고 명사가 되는거죠 오케이 내 영상은 all smiles 가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i will smile 하면 동사로 보고 나는 웃을 거야 되는 거고요 all smiles 하면 명사로 보고 모든 미소들 모든 웃음들 이렇게 되는 거 자 많이 웃는다 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뭐한다? 압니다 다시 한번 what이 된다는 건 얘들아 what의 1번 그것이 동사하는 것 2번 무엇 무엇을 동사하는 지 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다 돼요 자 접속사 앞에서 끊고요 이거는 얘들아 접 관계사로 같이 기억을 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까지 가야돼요 그래서 what it takes 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 요게 하나야 what it takes 요게 하나에요 그럼 what이랑 해석할 거는 take죠 여기서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맨날 have랑 get이랑 take랑 해서 가지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들아 take를 필요로 하다라는 뜻을 꼭 기억을 하세요 별표로 it takes two hours 뭐예요 두 시간이 필요해요 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두 시간이 걸려요 이래요 너희들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거 할 때 take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거든 오케이 근데 그거를 걸려요 또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얘들아 활용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take를 걸려요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뭐뭐를 필요로 하다 need의 느낌으로 가세요 이건 have보다는 need의 느낌에 가까워 그래서 what it takes가 방금 하나라 그랬잖아 그렇죠 what it takes가 하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what이 되니까 1,2번 다 해보는 거야 1번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 2번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이게 두 개 다 되니까 what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법 하나 더 얘들아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문법 하나 더 뭐 할 것 같아요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그럼 지금 요 부분 what it takes 부분을 쓸 땐 이슬 해석을 했지만 얘가 가짜 주어니까 가 이슬 해석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짜 주어니까 없애버리고 그렇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만 남긴 다음에 뒤로 갈게요 동사하는 속이는 자연스럽게 얘들아 얘가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니까 여긴 동사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두부정사 1번 누구를 이 도시 이 도시 이 마을 내가 사는 이 곳을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이 세상을 가도 돼 얘들아 오케이 이 세상을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을 속이는 것에 what takes 무엇이 필요한지 오케이 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는 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볼 거야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내가 이제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모든 의순들 디스 타운을 특호 속이는 것에 무엇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난 알아 무슨 말이에요 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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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보면 이 마을을 속이는 데 필요하는 게 뭔지 내가 아는데 나는 어쨌든 그것을 할 거야 할 거야 그럼 그것은 뭐에요 위에서 바로 나와 이 마을을 속이는 거 할 거야 이 말을 속이는데 필요한 것을 할 거야 그럼 이 말을 속이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을이 지금 안 나온 안 나온 말은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들아 이거 지금 내가 영상을 보고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영상에서 영웅들이 나왔잖아 아이언맨 나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연결돼서 하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니지 이 노래의 주제는 다른 주제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영웅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그 영웅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해야 돼 얘들아 굉장히 약한 사람의 노래야 이건 자존감에 대한 노래야 뭐예요? 이 말을 속이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난 알아 답은 있어 얘들아 세 줄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큰일 나요 어? 어 스마일이에요 그냥 웃으면 사람들이 나 속더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아프고 슬프더라도 자신이 없더라도 스마일 그냥 웃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뭐해?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속더라고 이 말 이해돼? 처음에 스마일로 시작을 했잖아 얘들아 올 스마일이든 I will 스마일이든 그치 웃으면 돼 웃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 이 말을 속이는데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알아 그게 바로 뭐야? 웃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한 게 이 말을 속이는 게 한마디로 모두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무서워 내가 웃기만 하면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아 내 안에 뭘 뒤에 계속 나와 내 안에 뭘 숨겨놨는지 사람들은 모를걸? 이 말이 계속 나와 얘들아 오케이? 겉으로 그냥 웃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거 얘들아 쉬운데 내 몸은 되게 시몬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앞으로 영어를 읽든 한글 국어를 읽든 이 말이 이 단어가 왜 나왔고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제발 부탁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웃을 거야 이러는 거지 얘들아 나 웃으면서 이 말사람들을 다 속일 거야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태양이 고 다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얘들아 태양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낮 동안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는 동안 얼굴에다 얘들아 뭐해요? 웃음을 깔고 내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야 그치?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 라는 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울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마주하고 있는 동안 이러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 느낌이 그치 그쵸? 적어도 사람들이랑 마주쳐야 하는 시간 동안은 오케이?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을 속일 거야 난 다 괜찮은 척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서가 말했던 프리텐드 가식 이란 느낌도 조금 들어 근데 얘는 솔직히 내가 가식을 떨고 싶어서 웃는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속마음 내가 약하다는 걸 감추고 싶어서 웃는 게 더 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해가 질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땐 괜찮나 싶었는데 all through the night 밤 에도 all through 전체를 다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그런다는 얘기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럴 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서 얘들아 a night이 아니라 왜 the night이라고 했냐면 이 하루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하루를 보냈잖아 그치? 여기 지금 the sun이 떠있던 그 하루를 보냈어 그 하루를 보내고 얘들아 sun이 goes down 했는데 그날 밤이 왔겠지 그럼 그날 밤에 내가 웃는 걸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가 지고 나서 그날 밤도 나는 계속 할 거야 through 이 그림 기억나 얘들아 통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케이? all through the night time 타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all through the night time 밤에도 계속 나는 웃을 거야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 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말을 해줄게 너 에게 사람이 먼저 나오면 얘들아 그냥 바로 써도 된다고 했어요 튈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무엇 을 하는 것도 오케이 무엇을 바로 붙이면 돼요 자 또 갑니다 네가 여기서 한번 끊을게 이거 true 갈게요 네가 원하는 것을 what은 거기서 그대로 끊어도 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자 자 왓이 된다는 건 뭐도 된다고요 네가 그렇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 또 한번 왓자리 오케이 듣는 것 원투투니까 당연히 아예인지 또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래 네가 듣기를 원하는 말 해줄게 오케이 네가 듣기를 원하는 말 해줄게 지금 얘들아 네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너에게 해줄게 라는 건 자 내가 괜찮은 척 하고 웃는 거랑 연장선 사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네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해줄게 너에게 맞춰주겠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너 보면서 내가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강한 척 하는 것처럼 네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게 즉 너에게 맞춰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leave 뭐해 그냥 둬라 뭐를요 네 네 썬글라스는 어떤 상태로 끼고 있는 상태로 이 말이에요 끼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on armor on 이라는 표현 다 나와요 옷을 입고 얘들아 너희들이 썬글라스를 안경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옷을 입거나 이런거 할 때 다 put on 이라는 표현을 써 왜냐면 옷이든 안경이든 신발이든 모자든 왜 오늘 써요 몸에 닿아요 내가 그걸 입는 순간 오케이 몸에 붕 떠있는 옷들은 없잖아 몸에 닿아요 그래서 이 접촉의 느낌의 오늘 뭐를 입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 써요 근데 이게 옷뿐만이 아니라 안경이나 모자나 신발 같은 거 에서도 이 표현을 다 써요 put on 이라는 표현 그래서 얘들아 이거 봐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그냥 계속 웃어줄 거고 괜찮은 척 할 거고 네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야 근데 내 선글라스는 접촉이 된 상태로 내비둬 무슨 말이야 내 선글라스는 그냥 내가 끼고 있을게 이러는 거야 내 선글라스는 벗기지 마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내가 떨어뜨리는 동안 뭘 떨어뜨리는 동안 그렇죠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동안 자 널 위해서 이 말을 사람들을 다 속이기 위해서 계속 웃어줄 수 있어 그치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리고 니네들이 원하는 말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눈물은 나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눈물은 흘릴 수 있잖아 그거 가리려고 내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건 그냥 내비 도 그것까지 벗기려고 하지는 나 이러는 거죠 오케이 자 for, during, while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동안 이라는 표현에서 for은 뭐라고요 숫자 for two years 인연 인연 숫자 동안 할 때 for이고요 during the vacation 명사 동안 할 때는 during 이고요 방금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할 때는 뭐예요 while 진짜 문제 많이 나오겠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서 shared라는 동사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while 왔어요 얘들아 이 노래 쉬운 노래가 아니야 되게 얘들아 철학적인 노래야 그치 내가 너네들 원하는 얘기 다 말해줄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면 그냥 웃으면서 다 괜찮은 척 할 수 있어 밤새도록 이라도 근데 눈물은 날 수 있잖아 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거 가리려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것까지 벗기지는 마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맨날 우리가 선생님이 노래할 때 말하지만 생각했던 내용이랑 전화 다르지 그렇죠 또 갑니다 여러분 자 it's seven o'clock it 해석돼요 그것은 읽읍시다 해석돼요 시간 얘기할 때 이 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을 비인칭 주어라고 약간 딱히 지칭하는 말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딱히 지칭하는 게 없는데 얘들아 머리자리를 지금 비우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 오케이 자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올바른 시간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보일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선글라스 벗고 눈물 흘리는 거 내 안에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일 때가 아니야 일단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웃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게 오케이 지금은 내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더 뭐해요 얘가 준비를 해요 오케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놓습니다 놓았습니다 놓여 집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셋 중에 뭔지를 꼭 잘 봐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의 선택은 뭐예요 나는 놓았다 또 사실은 괜찮고요 나는 놓는다도 괜찮아 뭐를요 나의 암호 아는 사람 갑옷 그쵸 여기 그럼 오니 또 왜 돌아갔어요 얘들아 갑옷을 내 몸에 접촉해서 놓는데 그럼 내가 갑옷을 입어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글라스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지금 얘들아 내가 강해 보이려면 선글라스 타이로는 가려지지가 않아 그쵸 더 커다란 준비가 필요해 그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난 더 강한 게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뭘 갖춰 입는다 어 내 갑옷을 갖춰 입을 거야 진짜 갑옷 입고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쵸 이럴 땐 스마일이나 선글라스 갖고는 안 돼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해 무기가 그쵸 그럼 난 그 무기를 장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화장일 수도 있어 어떤 여자들한테는 그치 완벽하게 풀 세팅으로 화장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쵸 누군가에게는 얘들아 아주 좋은 운동화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얘들아 지갑에 많이 들어가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이 타운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얘들아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여기서 갑옷 이라는 건 얘들아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그 돈 장착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쇼 보여 줍니다 또 한 번 사람 에게 사물 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how strong I am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나 보여줄 거야 you 너 에게 how strong I am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거야 다시 한 번 how 1번 어떻게 얼만큼 how 2번 동사는 했던 how 3번 어떻게 어떻게 얼만큼 동사 하는지 그래서 얘 how 3번이에요 오케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딱 장착하고 너한테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게 오케이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나서 내 무기를 장착 하고 나서 보여 줄 거야 너 에게 저것 을 보여줄 거야 여기 잘 봐요 됐에서 끝났어 저것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여기 얘들아 동격이라는 건 얘들아 오늘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저것을 보여줄 거야 저것이 즉 다시 말해서 누구라는 거를 나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들아 여기에 동격이라는 표현에 됐이 말이 좀 어렵거든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하루 종일 걸린 정도로 근데 그렇게 설명해봤자 너희들이 집에 가면 다 까먹어 오케이 사실은 얘들아 여기서 됐의 2번이라는 건 관계자처럼 하는 했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말고 얘들아 알아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그게 되게 잘 어울려야 되라 내가 보여줄 거야 너에게 저것을 저것이 즉 뭐라는 거 나라는 걸 보여줄 거야 여기서 저것이 즉 나라는 게 뭐여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거야 오케이 자 내가 너무나 강해서 나는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나는 뭐야 엄청 빠른 자동차 이름이잖아 그치 브랜드잖아 그쵸 나 포르쉐야 포르쉐 자체도 엄청 빠른 앤데 게다가 뭐도 없어 브레이크도 없어 그쵸 나는 브레이크도 없는 포르쉐야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포르쉐 자체도 빠른데 브레이크도 없어 드럽게 빨라 즉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자 인вин서블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아는다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너희들이 얘들아 이쯤에서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 또 내 얘들아 봐봐 이거 뭐랑 비슷하지 방금 했던 언 스톱 허브 이랑 비슷하지 그럼 여기서 이 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그럼 어떤 느낌일까 해석은 빈스를 할 수 할 수 할 수 없는 이런 느낌 그렇죠 이건 사실 얘들아 너희들이 아까는 스톱을 찾으면 스톱이라는 동사가 정확히 나와요 영어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빈스를 찾는다고 얘들아 빈스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 봐야 돼요 빈스가 나오는데 빈스에 입을 붙고 거기에 인 붙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얘들아 인빈서블이라는 단어 자체를 치는 게 나와 근데 너희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어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는 약간 천하무적이다 이런 표현이겠지 언스톱퍼블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겠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문법으로 유추를 해보거나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영어로 아 나는 인빈서블해 라고 넘어가더라도 적어도 이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인빈서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꿀릴 수 없어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오케이 아무도 나를 물리칠 수 없어 걔한테 쳐 제가요 걔한테 쳐 아무도 나를 꿀릴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물리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물론 사전에서 찾으면 다른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느낌의 단어겠지 너희들이 자 내가 배웠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앞으로 해야 할 건 얘들아 내가 혹시 배웠던 문법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글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오케이 아무도 나를 무릎 꿇릴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지게 만들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뭐예요 모든 하나하나의 게임을 다 뭐 할 거니까 이길 거니까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어떤 게임에서도 지지 않을 거니까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브리다움의 명사는 무조건 단수여야 돼요 복수 오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싱글도 한 명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에브리 싱글 자체에서 싱글이 에브리를 엄청 강조하려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 이거 정신 차려 제가 자 나는 파워입니다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쵸 나는 권력입니다 나는 힘입니다 보다는 당연히 나는 힘 있는 강력 한 나는 힘이 셉니다 가 낫겠죠 그리고 나는 얘들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배터리 들을 이 투브 정사 많이 놓쳐요 오늘 상음이 또 놓쳤어 배터리인데 어떤 배터리 플레이 할 배터리죠 플레이 너희들이 선생님 그럼 이거 플레이 하기 위한 그치 이 말 이해 돼요 플레이 하기 위한 배터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3번이잖아요 할 수도 있거든 너희들이 투브 정사 다시 한번 보세요 플레이 하기 위한 이라고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 라는 말을 잡고 하기 위한 이렇게 바꿔서 이거 3번 아니에요 이러거든 근데 이거 지금 하기 위안이면 니은으로 끝나지 그럼 이거 형용사정 용법이기 때문에 이거 2번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플레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움직이기 잘했어 놀다 아니야 얘들아 놀다 아니야 나는 움직이기 위한 움직이기 위한 배터리도 필요하지가 안아요 아까 브레이크 없는 프로쉐라고 했고요 그쵸 나를 움직이게 하라고 어떤 배터리 따위 필요 없어 나 자체가 파워니까 나 자체가 파워풀하니까 배터리도 필요 없어 오케이 또 나서 얘들아 나는 자신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뭐예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오늘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됐어 됐어 하지만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 뭐해봐 부숴봐 이러는 거지 무너뜨려 봐 이러는 거지 그치 무너뜨려 봐 이러는 거지 이제 못하놨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 원현으로 났어 브레이크다운 무너뜨려 무너뜨려 봐 이러는 거야 날 꺾으려고 한번 해봐 나는 오직 외로운 상태에서만 alone 혼자 서만 이거예요 외로운 나는 안 돼요 롯니아이 이상하잖아 외로운 나 안 돼요 나는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뭐 할 거야 울 거야 크라잉 아웃은 얘들아 울음을 바깥으로 내보낼 거야 이런 느낌이죠 얘들아 오케이 아웃 자체를 크게 너희들이 해석하는데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얘들아 그냥 크라이랑 크라이 아웃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크라이는 그냥 눈물을 흘리다구요 크라이 아웃이면 울부짖다 이런 느낌이야 바깥으로 막 보이게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나를 무너뜨려 봐 나는 혼자 있을 때만 뭐 할 거야 지금 얘들아 전반적으로 이 노래에 지금 깔려있는 그 주제가 뭐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만 하고 그치 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연결이 잘 되는 거야 오케이 브렉다운 나를 무너뜨려 봐 나는 혼자 있을 때만 할 거야 오케이 나한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는 없어 사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너는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거야 와 또 나왔어요 무엇이 있는지를 오케이 있는 것 해도 돼 1번으로 1번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거 해도 되구요 2번 훨씬 더 잘 어울리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없을 거야 하이드는 숨기다예요 숨기다 ing 2번 뭐예요 숨기다 숨다가 다 돼 얘들아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 하이드가 얘들아 숨다도 되고 숨어 있다도 되고 숨다 숨어 있다 그 등 숨기다도 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것을 무엇이 숨어 있는 상태인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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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하고 있는 거 연결 지금 이거 한 번 더 말한 거야 그렇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deep down 아래 깊숙이 누구의 아래 깊숙이 그렇죠 내 안에 깊숙이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 절대로 모를 걸 왜 나는 혼자 있을 때만 믿을 거니까 난 강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조금만 확실 거 같아 어디를 그 다른 글씨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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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서 이 화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색깔 때문에 그러거든 어 색깔 때문에 더 그러거든 이걸 지금 확대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다시 또 계속 축소를 해야 돼서 이렇게 이 화면으로 조그맣게 넣어 만약에 네 화면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보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 요 초록색을 요 이후에 안 썼나 아마 그래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약간 형광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자 나는 알아요 내가 해부피피 갑니다 지금까지 들었어요 오랜만에 나왔다 해부피피 해부는 지금까지 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까지 동사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맛깔스럽게 가는 게 네 가지 있다 그랬지 지금까지 계속 동사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동사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이 되게 잘 어울려서 얘들아 선생님이 일단 2번으로 해놨어 내가 지금까지 들었다 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느낌 나는 알아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뭐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뭘 허락하는 거 너의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을 너의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뭐라는 거 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주어가 엄청 큰 거야 to let your feelings show 자체가 주어예요 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show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뭐라는 거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법 갑니다 문법 뭐 할 것 같아요 사역 동사가 메인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let it go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어 너의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거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배웠어 뭐할 투부 동사 2번 갑니다 뭐할 만들 뭐를요 우정 을 근데 두 번째 동사 또 한 번 나오지 그럼 이건 우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 우정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친구들이 라고 해주세요 우정이 뭐하는 거야 잘하는 우정이 잘하도록 만들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너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to let 허락하는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친구랑 친구랑 더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너의 감정을 보여줘야 돼 그치 어 내가 이럴 때는 기분이 나빴고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았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정을 그로우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디 온미웨이야 얘들아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들었어 지금 그럼 이 부분이 얘들아 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벗이에요 야 나도 지금까지 들었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뭐 해야 된대 내 감정을 보여줘야 된대 드러내야 된대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연결어가 벗이 되는 거야 연결어 하는 것도 얘들아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얘들아 여기까지 계속 뭐라 그랬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선글라스도 못 벗겨 그치 못 벗기게 하고 막 그래놓고서 갑자기 뭐라 그랬어 나도 알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어 뭐라고 들었어 사람들한테 감정을 보여주면 친구의 우정이 자라날 수 있대 그게 유일한 방법이래 나도 알아 근데 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벗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결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야 나는 너무 두렵거든 내가 내 감정을 보여주고 내가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면 친구들의 Make Friendship이 Grow 하는 게 아니라 프렌드쉽이 뭐 할 것 같아 떠나갈 것 같거든 이런 거죠 그게 너무 무섭거든 So는 긍정적으로 많을 때고요 2는 부정적으로 많을 때 그래서 여기서 2가 또 잘 어울리죠 너무 두렵거든 오히려 친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질까 봐 너무 두렵거든 영광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뭐 해요 내 무기를 그렇죠 장착을 해 여기서의 무기는 진짜 스마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이 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여줘 너에게 여기서 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지 얘들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여전히 난 스마일을 장착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만 보여줘 이거 되게 슬픈 노래야 얘들아 그렇지 되게 슬픈 노래야 자 그리고 계속 하자 나는 내 무기를 장착을 하고 너에게 보여 줄 거야 저것이 즉 다시 말해서 I am 나 다 라는 거 나는 약한 모습 따윈 없어 내가 armor 얘들아 내 무기를 장착한 저 모습이 오케이 즉 I am 나다 라는 걸 보여줄 거야 이해돼요 완벽하게 화장한 저 모습이 즉 나다 오케이 라는 걸 보여줄 거야 나는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야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포르쉐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브레이크가 없는 포르쉐라는 게 좋은 걸까 아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얘들아 포르쉐가 나오는 순간 얘들아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이 포르쉐가 포르쉐 같아 보이지 않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포르쉐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멋있게 생긴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뭐가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얘들아 되게 슬픈 말이야 I am unstoppable 되게 슬픈 말이야 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포르쉐야 라는 건 겉보기엔 멀쩡한데 뭐예요 고장 났다는 얘기 이해 되지 겉보기엔 포르쉐처럼 멀쩡해 보여도 나는 with no breaks 뭐 했어 고장이 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이건 얘들아 이건 얘들아 어떻게 보면 나 너무 슬퍼 라는 절규에 가까운 노래예요 난 되게 약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 라는 절규에 가까운 노래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까 무릎 꿇릴 수 없는 나오죠 그쵸 나는 천하무적이야 아무도 나를 꺾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것도 얘들아 그 천하무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닌 거지 얘들아 누구든 나를 멈춰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누구든 나를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나는 모든 게임을 다 이길 거야 근데 얘들아 모든 게임을 다 이긴다는 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뭐예요 언스탑허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야 얘들아 노래가 엄청 슬픈 일이야 상현이가 이 노래를 추천하면서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굉장히 우울한 노래예요 약간 이거 저 같아요 이거 약간 저 같아요 그래요 자 좋은 말은 계속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지금 봐봐 얘들아 아까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랬죠 그쵸 나는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아 플레이할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것도 좋은 걸까 야 플레이하려면 뭐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얘가 돌아가려면 얘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됐든 외부에서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나 그것도 필요 없어 그것도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게 이러는 거잖아 너희들 앞에서는 그냥 웃기만 할게 I'm our own 하고 이러는 거잖아 되게 슬픈 노래 얘들아 나 되게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나의 약한 부분을 도와줘 라고 울부짖는 노래예요 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허세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제목으로 한번 보자면 따돌림당하지말더 따돌림당하지말더 이거 따까지는 아니야 얘들아 친구가 그래도 있긴 있어 따까지는 아니야 이걸 들어줄 사람이 있긴 있어 지제가 뭐예요? 척하지말더 척하지 말자 얘가 지금 척하는 게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지금 척하는 게 진짜 척하는 거야? 얘가 지금 척하는 게 나쁜 의도로 척을 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다 푸 사람들 헤에이 막 이러면서 속이려고 푸 하는 거야 정말? 여기서 속이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건 사실은 왜? 왜? 사회에 부조리? 사회에 부조리하지 마세요 얘들아 여기 나온 단어로 가보자 얘들아 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왜? 힘든 거 안 보이고 여기 나온 단어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여기 나온 단어로 왜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프렌드십이 떠나가서 여기 나온 단어가 있어 그렇죠 투어프레이드예요 투어프레이드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오히려 강한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나를 뭐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척하는 거를 뭐 해줬으면 좋겠어? 멈춰줬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라는 노래야 사실은 누구라도 내가 난 지금 얘들아 브레이크가 없는 포우쉐잖아 그럼 누가 나의 브레이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신문을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